자, 반갑습니다. 43번째 정보통신. 사실 이름을 정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정보통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형성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서 문제가 좀 순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정보통신이 맨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발현되게 된, 형성되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군사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이나 기술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전쟁기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사가 걸려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얘네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에 최초로 우리가 나온 게 싸게라는 데가 있어요. 싸게. 보통 싸게, 싸게. 빨리 만들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1958년에 미 공군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반자동 반공 시스템이고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이에요. 싸게. 자, 다음에 이번엔 샤브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하고 비슷한데 샤브레. 1961년에 미 항공사에서 도입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이 됩니다. Semi-Automatic Business Research Environment. 그래서 이게 나와있는 이 B가 뭐다? 네, 비즈니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69년도에 미 국방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의 기초가 된 최초의 패킷 교환망이에요. 아르파넷. 그래서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Network. 이래서 아르파넷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다 나옵니다. 각각 다 나와요. 한 번씩 나왔던 애들이 많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 Aloh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최초의 라디오 패킷망이에요. 최초의 무선 패킷 교환 시스템이고 얘가 왜 Aloha냐면 Aloha가 하와이에서 안녕 이거잖아요. 이거를 개발한 곳이 바로 하와이 대학교예요. 그래서 Aloh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얘네들은 앞에서 봤던 내용들 종합해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은 최초에는 이제 교환회선 해가지고 음성급 교환회선이 있었고요. 점점점 개발해가지고 우리 데이터 전용 교환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종합정보통신망이 나왔고 얘네를 이용한 광대역 통신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회선도 보면 예전에는 음성만 전송할 수 있으면 됐는데 점점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 광대역 아날로그 전용회선에서 이쪽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전용회선이 됐고 얘네가 혼합되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서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뭐가 있냐면 우선 통신기술이 필요해요. 단말기술도 중요하고요. 전송기술, 교환기술 이런 애들이 필요하고 자, 컴퓨터 기술에는 컴퓨터 제조, 소프트웨어 기술, 자동화 기술 이런 애들이 필요하대요. 쟤네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기억만 하세요. 정리만 하세요.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우리 앞에서 봤죠? 간단히 보시고요. 데이터 전송계 부분에 우리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부분에 단말장치, 신호변환장치, 통신회선, 그 다음에 통신제어장치 얘네 우리 앞에 나왔던 애들 한번 요약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처리계도 마찬가지로 중앙처리장치와 주변장치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번 포인트의 핵심은 샤브레다, 알로아다, 아르파넷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정보통신 발단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미국 항공회사의 좌석 예약 시스템은 그랬는데요. 빗자가 들어가면 되겠다, 비즈니스니까. 제가 좋아하는 샤브레. 엄청 달죠? 그래서 한 두 개 먹으면 그 다음부터 못 먹습니다. 처음에는 막 땡기는데, 그치? 자, 미국 군사용 방공 시스템으로 사용된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그랬습니다.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 뭐예요? 싸게 싸게 만들어. 전쟁 났어, 싸게 싸게 만들어. 그죠? 자, 다음에 다음 중 데이터 단말 장치에 제어기는 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입출력, 단말 장치라고 했어요. 입출력 제어, 송수신 제어, 그 다음에 에러 제어 그러는데요. 다중화 제어는 나중에 뒤에 다중화기가 따로 있어요. 다중화, 또 따로 한 포인트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종단 장치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DCE입니다.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트 익퓸먼트. DCE. DCE는 뭐라고 했어요? 신호변환 장치라고 그랬죠? 자, DCE. 모뎀 신호변환 장치죠? DSU도 신호변환 장치입니다. DTE는요? 단말 장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